세상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기업의 CEO, 명성 있는 예술가,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부와 명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도 대다수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저렇게 잘나가는 사람들이 열등감이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열등감에 집착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바꾸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인해 평생 쉬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 자포자기,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파헤쳐서 감정이나 행동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마음속 구멍과 같아서 해집으면 해집을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열등감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대화하는 것만으로 열등감을 치유하고 오히려 그 열등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공해보면 어떨까요? 따라서 오늘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8가지 대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마라. 열등 콤플렉스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프레임으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프레임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걷어치우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의 의도야 어떻든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인과의 대화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상대의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열등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이 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2.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마라. 불우했던 과거나 가난 혹은 실패에 연연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되어 지나간 사건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대학 동창들과 함께 벤처 회사를 준비 중입니다. 2년 이내에 주목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은 모두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 과거에 집착해서 멈춰있는 사람보다는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과거에 연연할수록 무의식 속에 내재된 열등감은 점점 악화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열등 콤플렉스에 젖어 있을 틈도 없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3. 절대로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일을 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미안하다. 내가 무능력해서 다 망친 것 같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흔히 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잘못일지라도 너무 쉽게 스스로를 비하해버리면 아무런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비하하면 상대방도 나를 비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며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하와 사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항상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런 태도를 잃지 않고 표현할 때 주변 사람들도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친구는 승승장구하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김대리님에 비하면 난 형편없어.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말과 비슷한데 남들과의 비교에서 좀 더 명확히 나타나는 기분,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로운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으면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5. 솔직하게 인정하라. 무슨 무슨 체해하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세나 오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더욱 안 됩니다.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억지로 가장해봤자 자신의 열등감만 심호할 뿐입니다. 잘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못하겠으면 주저하지 말고 잘 못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도 발전이 있고 상대와의 관계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비로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6. 먼저 자신감을 내비쳐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먼저 긍정과 자신감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관심을 보인다면 상대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겠네요. 와 같이 단순한 대꾸도 좋습니다. 어? 갑자기 의욕이 샘솟네요. 일단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은근히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원래 관심을 보이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사람한테 맡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실패를 미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은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열등감이 먼저 없어져야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묘해서 먼저 자신감을 무작정 내비치고 그에 맞게 노력함으로써 열등감이 치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7. 칭찬은 감사히 받아들여라. 열등 콤플렉스가 심한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얼굴까지 붉히며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휴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요. 이런 말은 겸손과 다릅니다. 이렇게 대놓고 부정해버리면 갑자기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칭찬한 사람이 오히려 머쓱해지게 됩니다. 칭찬은 대인관계에서 선물 같은 것입니다. 일단 감사하게 받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되돌려주면 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도록 습관화해보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 8. 상대의 말에 경청하고 호응하라. 경청하고 호응해주는 것이 어떻게 나의 열등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얼핏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타인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대화술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호소력 있게 전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기분이 좋았겠네요.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자신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려는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면 상대도 나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나의 열등감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항상 긴장하고 소극적으로 살다가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열등 콤플렉스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드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정면 돌파하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현재 수준을 인정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열등감을 성공의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열등 콤플렉스에 빠지면 세상살이가 재미없고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혼자 지내는 일이 많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는 마음속 깊은 곳의 부정적 소리보다는 긍정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희망의 씨앗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로 물을 주며 인생의 꽃이 피어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국 해내실 수 있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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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